오늘은 제가 지난 편에 이어서 어지러움증은 빈혈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은 어지러움의 원인 중에 다른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저혈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현운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정기관과 관련된 어지러움증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요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었죠 바로 어지럽다고 무조건 빈혈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또 빈혈이 진단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철분을 드시면 위험하다 그런 설명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어지러움증의 이유 중에서 빈혈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어지러운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지러움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증상이죠 머리가 막 어지럽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앉아있다가 또는 엎드려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갑자기 핑 도는 것 같이 앞이 까매지면서 또는 앞이 하얘진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쓰러질 것 같이 머리가 어지러운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어지러움이죠 그런 어지러움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머리로 가는 피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부족해져서 바로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혈압이 빨리 쫓아오질 못하고 저혈압 상태가 유지되면서 머리를 피해가 가지 못해서 어지러운 것 이걸 바로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립성 저혈압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앓고 있는데 뭐 잘 그냥 큰 병처럼 뇌기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엎드려 있다 갑자기 또는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기집성 저혈압이 꼭 병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또 어지러운 게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적응할 수만 있다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압이 까매질 때 잘못하면 깜빡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2차적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기도 하고요 넘어지면서 막 부딪혀 가지고 어디가 찢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평소에 있으신 분들은 항상 알고 계셔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머리로 가는 피를 빨리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앉았다 일어났을 때 어지럽다 그러면 어지러운 걸 그냥 버틸려고 서 있다 보면 물론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쾅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빨리 고개를 90도 숙이라 또는 다시 앉아라 그러면 다시 피가 머리로 가면서 좋아지죠 어지러움이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천천히 일어나면 됩니다 사실 기립성 저혈압이 천천히 일어나면 문제가 없는 분들 그건 사실 정상적으로 있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서 하면 어지러움 없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났는데 어지러웠다 그러면 다시 앉았다 일어나든가 아니면 고개를 인사하듯이 90도 확 숙이면 머리 어지러운 게 없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일어나면 그러한 2차적인 쓰러짐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천천히 일어나도 저혈압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건 다른 원인이 있는지 꼭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일시적으로 오는 기립성 저혈압 그럴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빙글빙글 도는 의자 그런 데서 막 돌다가 팔떡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빙빙 돌면서 중심을 못 잡고 자꾸 쓰러지게 되죠 그런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레스껍기도 해요 그래서 토하기도 하고 어지럽고 이런 어지러움은 우리는 같은 어지러움이지만 현훈증이라고 합니다 현훈증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이건 바로 우리 몸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기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몸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기관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한 군데가 바로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이라고 하죠 세반고리관 그래서 이 세반고리관에서 균형을 잡게끔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뇌 속의 뒷부분에 붙어있는 소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빙글빙글 돌고 어지러움이 생긴다면 일단은 귀 아니면 손해의 문제로 파악을 하고 그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흔한 게 이제 이석증도 있고 귀에서 문제되는 거 그래서 그런 전정기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비닉과에 가잖아요 이비닉과에서 검사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비닉과에서 검사해 보고 약도 써보고 했는데 그런 증상이 이제 안 없어진다 여러 가지 처치를 해도 안 없어진다 그럴 때는 그 다음 검사할 것이 바로 어디냐 손해입니다 손해는 신경과 쪽에서 보게 되는데 사실 제가 옛날에 과거에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귀에서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어지러움 때문에 병원에 의뢰를 드려서 뇌 검사를 해봤더니 손해에서 조그만 종양이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양성종양이라 다행히도 수술하고서 깨끗이 좋아지셨는데 정말 다행이죠 아무튼 그것도 의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두 가지 첫 번째 귀에서 오는 어지러움인지 확인하시고 현운증인지 그 다음에 손해에서 오는 건지 이것은 MRI나 CT를 촬영을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어지러움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편에서는 제가 어지러움과 빈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빈혈 어지러움 말고 바로 저혈압과 관련된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 두 번째로는 현운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뇌기능의 문제로 어지러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기립성 저혈압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예방하는 방법 쓰러지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현운증이 있을 때는 귀와 손해쪽을 의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얘기들이 도움이 되셔서 앞으로 또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